이번에는 숲속의 오솔길 오른손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 번호인데 이 번호대로 오른손을 쭉 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반복할 때는 한옥탑 올라가서 쳐요 그 다음 올라가서 네 라 레 세 둘 솔 도 라 두 솔 라 둘 셋 매를 2번 손으로 매 파 솔 세 솔 세 라 미 피 레 피 라 하고서 여기서 대돌이로 이리로 가요 네 라 레 세 둘 솔 도 네 두 솔 라 둘 셋 매 파 솔 세 솔 세 라 미 끝에는 지마이너 코드로 하셔도 되고 지 코드로 끝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엔소는 레 파라 디마이너는 레 파라 지마이너는 솔 세레 C는 도 미 솔 F는 파라도 B플렛은 세레 파 세는 B플렛은 C플렛이에요 C플렛을 세라 그랬어요 G마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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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세레 A세븐은 라 디 솔 레 파라 디마이너 이렇게 코드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D마이너는 레 파라 G마이너 솔 세레 C는 도 미 솔 F는 파라도 E플렛은 메 솔 미 솔 C마이너는 도 미 솔 A는 라 디 미 라 디 미 D세븐은 레 피 도 레 파라 디마이너 솔 세레 C코드는 도 미 솔 F는 파라도 E플렛은 메 솔 세 메 솔 세 C마이너는 도 미 솔 D세븐은 레 피 도 G마이너는 솔 세레 또는 G는 솔 시 O 두 손을 한번 느리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에는 궁짝짝 삼박자니까 궁짝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밑에서 쳐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한번 여기 끝에 를 G로 해도 되고 Gm로 해도 됩니다 G코드로 솔시메해도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숲속의 오솔길 오른손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개이름 라 레 미 레파라 파 여기 글씨 위에 번호 써진 것을 오른손 번호 손가락입니다 이 번호대로 개이름을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1 year раб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옥탑 올라가서 다시한번 세레라솔파미 도라솔라솔파미래 세레라파솔파미래 디라시 디레미파미파솔라 그 다음에 레 라 레 세 둘 솔 도래 도솔라 둘 셋 메는 미 플렛입니다 2번으로 메 파 솔 세 솔 세 라 미 피 레 피 라 피 레 피 라 2 1 2 3으로 하고 여기서 다시 대돌이로 일로 갑니다 레 라 레 세 둘 솔 도래 도솔라 메 파 솔 세 솔 세 라 미 하고서 1번 가루 아니에요 되돌이 했을 때는 2번으로 피 레 피 라 레 라 레 세 솔 도래 도솔라 둘 셋 메 2번으로 메 파 솔 세 라 솔 피 미 피 솔 네 이거를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충분히 연습 다 되신 다음에 왼손은 디마이너는 레파라 에요 왼손이 레파라 디마이너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쫙쫙 치셔도 되요 레파라 그 다음 솔 시파 G세븐은 솔 시파 입니다 이건 지마이나네요 솔 세 레 솔 세 레 C는 도미 솔 F는 도파라 또는 파라돈 B플렛은 세 레파라 C플렛 레파라 G세븐은 솔 시파 솔 시파 A세븐은 라디 솔 라디 솔 D마이너는 레파라 다시 D마이나 지마이너 솔 세 레 C는 도미 솔 어 F는 파라돈인데 도파라, 파라돈, 라돈파 아무 하음이나 저도 다 F하음입니다 메 솔 세 E플레스 메 솔 세 C마이너는 도메 솔 A는 라디 미 D세븐은 라디 레피 도 에피 도 A는 라디 미이구요 D세븐은 레피 도 또 레피 도 D마이나 레파라 솔 세 레 지마이나 C코드는 도메 솔 F는 파라돈 E플레스 메 솔 세 C마이너는 도메 솔 D세븐은 레피 도 G마이너 솔 세 레 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 같이 D세븐은 레피 도 D세븐은 레피 도 D세븐은 레피 도 D세븐은 레피 도 G마이너 F는 레피 도 제가 조금 처음에 여기 밑에서 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옥탑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올라가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레라를 되돌이 가요 이번에는 1번 안하고 2번으로 갑니다. 두번째 되돌이표를 했을때는 숲속에 어서올게 숲속에 어서올게 숲속에 어서올게 아멘 아멘